조성희 감독님과 송중기, 박보영, 장영남, 유연석 배우분들께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. 정말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. 되게 터프하고 야생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순한데 제가 관계자분을 도움받아서 먹이를 한 번 줬더니 갑자기 먹이를 보니까 확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먹이를 먹는 장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다는 장면인데 그런 점을 많이 전체적으로 못... 나란히 사이좋게 터지시고요. 화이팅 포즈 한 번 더 해볼까요? 네, 숙제 소년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